하고 잡아당겨서 유코증 지발 점심을 망가뜨린 다음에 나중에 APF, FGG 하기가 환자한테 미안해서 저는 페일 케이스에 한해서 오픈 엠브레인 테크닉을 쓸 때 간혹 가다가 그럴 때 BMP를 쓴다는 것이죠. 그리고 염증이 있을 때 사실은 BMP는 프로테인이긴 하지만 염증에서도 염증 반응 부산물로 인해서 잘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서 BMP를 써도 괜찮다고는 되어 있는데 사실 염증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페리인플란테이티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페일한 거라든지 그런 염증이 있을 때 그런 염증이 있을 때 BMP를 쓰는 것은 사실은 연조직을 위할 때도 있고 또는 고리식을 위할 때도 있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게 연조직을 위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.